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기술혁신경영연구소에서 연구교수로 있는 김규환이라고 하고요. 김규환, 류주연, 인나중, 홍민지는 지금 기후변화 청년모임이라는 빅웨이브에서 하나의 팀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지역별 폭염 취약 유형 및 폭염 환자 발생 요인에 관한 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의 배경 및 목적하고 이론적인 보찰은 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 피해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방금 전 발표자분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 폭염에 대한 피해가 점차 증가될 것으로 우려되는 것 중 하나에 지금 지역 단위에서도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의 적응계획 수립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역 레벨에서 적응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지역이 얼마나 기후변화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 리스크를 평가하기 위한 하나의 모델이 IPCC에서 제시했던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모델인데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IPCC가 이러한 평가 모델을 제안한 후에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고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서 저희도 연구 목적은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모델을 활용하여 지역별 폭염 취약성 유형을 좀 분류를 해보고요. 그리고 2005년부터 2020년까지 폭염 취약 유형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그 변동성을 좀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폭염 환자를 발생시키는 요인들의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모델은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것이라 생각이 되고 노출도 민감도 적응 능력의 세 가지 기준으로 나누어서 이 평가 모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후변화 취약성 평가 모델은 지역이 폭염으로부터 얼마나 취약한지를 평가하는 데 주로 활용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자료 및 분석 방법입니다. 변수의 구성으로서 먼저 말씀드리면 관측지는 총 16개 광역자치단체, 세종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을 하였고요. 시간적 범위는 2005년부터 2020년까지 이건 5년 단위로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수를 좀 살펴보면요. 폭염 취약성 평가 기준이었던 앞서 말씀드렸던 노출도에는 폭염 일수와 일 최고 기온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민감도에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그 다음 도시화율, 그 다음에 적응도에는 재정자립도와 의료기관 병상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큰 기준은 IPCC에서 제시한 평가 모델을 따르되 그 노출도, 민감도, 적응도에 들어가 있는 변수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폭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들을 검토해보면서 가장 많이 영향을 미쳤던 변수들로 선행연구를 고찰을 해서 여기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폭염 일수 같은 경우에는 33도 이상 일수, 연 이게 며칠 이어졌는지, 몇 개였는지에 대해서 며칠이었는지에 대한 데이터고요. 일 최고 기온 온도는 그 연도에서 가장 높았던 기온 온도로 기록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변수들에 대한 측정 방법은 전부 다 이제 인구수로 좀 보정을 하면서 지역별로 나타나는 규모의 편차를 조금 더 보정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에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면 이 폭염 취약성 평가 기준으로 나타나는 이 변수들이 미치는 효과, 미치는 어떠한 발생하는 사건을 뭘로 보았을까 했을 때 그걸 이제 온렬 질환 환자가 발생하는 걸로 저희는 보았고요. 그 온렬 질환 환자도 인구수로 보정을 하여서 지역별로 편차를 고려하였습니다. 분석 방법은 FSQCA라는 방법론을 활용하였습니다. 퍼지셋 퀄레테이티브 컴퓨라티브 에널리지스는 이게 저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통계적 방법론하고는 좀 다른 것이고 이거는 이제 사례비교에 최적화는 분석 방법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이 퍼지셋을 FSQCA를 하기 위해서는 그 원전수를 퍼지셋으로 변환을 좀 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세 가지 고정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첫 번째 고정축이라고 하는 거는 완전 소속이라는 고정축으로 원전수의 어떤 최대값을 의미를 하게 되고요. 두 번째 고정축은 완전 비속이라는 값으로 원전수의 최소값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벤치마크 포인트 분기점은 0.5의 값을 지니며 본 연구에서는 중앙값을 평균보다는 중앙값을 사용을 했는데 그 중간값을 사용한 이유는 평균보다는 이게 50대 50이라는 사례를 50대 50으로 나눌 때 평균보다는 중앙값을 사용하는 게 조금 더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었고 많은 연구에서도 이미 평균보다는 중앙값을 활용하고 있어서 이렇게 분기점은 중앙값을 활용을 하였습니다. 연산 방법은 분륜대수 법칙으로써 교집합, 합집합, 여집합 이런 것을 활용을 해서 연산을 하게 되고요. 집합관계 검증은 큰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관성 검증과 설명력이 있는데 일관성은 앞으로 말했던 여러 가지 7개의 원인 집합이 결과 집합의 하위 집합이 되는 정도를 나타냅니다. 이건 연구자의 이론적 논증이 얼마나 지지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어떤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관성은 다시 Y일관성과 N일관성 검증으로 나눌 수 있는데 Y일관성은 원인 집합이 결과 집합의 하위 집합이 되는 수준기표를 선정을 하고 이 수준기표와 비교해서 해당 모델이 얼마만큼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는지 그리고 N일관성은 원인 집합이 결과 집합의 하위 집합이 되는 일관성과 그 다음에 원인 집합이 결과의 여집합의 하위 집합이 되는 일관성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 검증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커버리지 설명력으로 해석을 했는데요. 이 설명력은 이론에 의해 설명되어지는 사례의 정도를 의미합니다. 퍼지셉 FSQC에는 크게 두 가지 분석 방법이 존재하는데 하나는 이상형 분석입니다. 이상형 분석에서는 먼저 이론을 근거로 해서 속성 공간을 구성을 합니다. 아까 평가 모델 자체가 노출도, 민감도, 적응도를 통해 속성 공간을 구성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2에 3승으로 총 8개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속성 공간이 생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지표들은 3가지 고정축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채드값, 최소값, 그리고 중앙값을 고정축으로 해서 연속 퍼지 점수로 저희가 변환을 했고요. 그리고 분류연 대수법칙을 통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퍼지 점수를 도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걸 3년도를 통해서 16개의 지방자치단체를 8개의 속성 공간에 배치를 시켰습니다. 다음으로 퍼지셋 결합형 분석인데 이것도 앞서 과정과는 비슷하지만 여기서는 이제는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이라는 검증을 통해서 어떠한 사건을 발생시키는 데 있어서의 필요조건은 무엇이고 충분조건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먼저 분석 결과입니다. 먼저 퍼지값들의 기초통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1시기, 2시기, 3시기로 나누어져 있고 각각의 기후노출도, 기후민감도, 기후저흥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제 기후노출도는 라지 E, 대문자 E, 그 다음 기후민감도는 라지 S, 그 다음 기후저흥도는 라지 A로 표시가 되었고요. 이제 시간의 변화에 따른 지역별 폭염 취약성 유형을 분석하기 위해서 노출도, 민감도, 저흥도를 구성하는 하이변수들의 퍼지 소속 점수를 산출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노출도, 민감도, 저흥도를 일단 구성하는 변수들의 단위가 좀 상이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노출도에는 온도, 일수, 그 다음에 온도 이러한 변수들이 좀 단위가 상이했기 때문에 이걸로 이제 Z값으로 표준화하여서 평균을 도출을 하였고요. 그리고 시간 변화에 따라 지역별 폭염 취약성 유형의 변화를 좀 살펴보기 위해서 1시기, 2시기, 3시기의 어떤 최소값, 중위값, 최대값을 각각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좀 동일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개, 즉 노출도, 민감도, 적응도의 값이 어떤 기준을 우선 마지막 시기인 3시기로 쥬되 만약에 최소값과 최대값의 경우 다른 시기가 더 작거나 큰 경우에는 그 값을 사용하여서 전체적인 퍼지 점수를 산출을 하였습니다. 자, 이제 이게 마지막 오른쪽에 보시는 표가 퍼지 점수 각각 16개 지역의 1시기의 기후노출도, 기후민감도, 기후 적응도에 대한 퍼지 점수의 값들인 것이고요. 이걸 이제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은 이게 저희가 원래 속성 공간이 8개이긴 한데 8개의 속성 공간을 만들려고 하면 차원이 높아지다 보니까 우선은 이 차원적인 평면도에다가 나타냈고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먼저 큰 기준으로 보면 Y에는 민감도를 넣었고요. 그 다음에 X축에는 노출도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적응도는 좀 그라이데이션으로 표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1사분면은 노출도가 높고 민감도가 높은 유형에 들어가 있는 지역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출도가 높고 민감도가 높고 여기서 만약에 빨간색이 진하다고 하면 그 라지 E, 라지 S, 라지 A라고 보시면 되고요. 2사분면 같은 경우에는 노출도가 낮고 민감도는 높은 지역으로서 스멀 E, 라지 S, 그 다음에 3사분면은 스멀 S, 스멀 E가 될 거고 아 네 맞습니다. 스멀 E, 스멀 S가 되고요. 4사분면은 라지 E, 스멀 S 분면으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좀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보여지는데 좀 이걸 이제 자식적인 어떤 특징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은 그림을 조금 더 간략화해가지고 유형을 제가 구분을 한 건데 여기서 스멀 E라는 거는 그러니까 노출도가 낮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S도 스멀 S는 노출도가 낮다. 그 다음에 라지 E는 노출도가 높다. 그 분기점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각의 특징들을 좀 살펴보면은 폭염 노출도가 낮은 지역은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었고 폭염 노출도가 높은 지역은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다만 노출도가 높은 수준에서 낮은 수준으로 변화하는 지역은 좀 전무했고요. 서울대전 경기 지역은 오히려 노출도가 낮은 수준에서 높은 수준으로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패스 디펜던시라는 어떤 경로 의존성을 좀 보이는 것으로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폭염 민감도는 시간 변화에 따라 높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 시기에는 분기점을 기준으로 볼 때 민감도가 높은 지역은 5개 지역으로 나타났는데 2 시기에는 6개 지역, 3 시기에는 8개 지역으로 점차 많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폭염 적응력이 높은 지역의 대부분의 지역들을 살펴보면은 폭염에 대한 노출도와 민감도가 역시 높은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전북 지역과 경북 지역의 경우 노출도와 민감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1 시기부터 3 시기까지 적응력이 낮은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결합형 분석 결과입니다. 결합형 변석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온열 질환 환자를 발생시키는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의 어떠한 배열들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연구와의 차별성을 말씀을 잠깐만 드리면 온열 질환 환자에 대한 연구는 이미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는데 만약에 이걸 회기분석이나 어떤 우리가 OLS라는 통계적 모델링을 활용해가지고 분석을 하게 되면은 각각의 변수들이 미치는 효과는 볼 수는 있지만 그 각각의 변수가 미치는 효과에 대한 어떤 배타 개수는 다른 변수들이 고정돼 있다는 전제 하에 그 하나의 변수가 Y라는 변수에 미치는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의의가 있지만 실제로 온열 질환 환자를 발생시키는 것은 어느 하나의 변수는 고정돼 있고 하나만 변동해가지고 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어떠한 사회적인 현상들이 하나의 조합을 구성하면서 그 온열 질환 환자라는 것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와는 다르게 그렇다면 온열 질환 환자가 어떠한 결합적인 조건 속에서 이 환자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열 질환 환자 발생은 그래서 폭염일수 1, 최고기온, 65생 이상 인구, 기초생활수급자 수 그 다음에 도시화율, 재정자립도, 의료기원 정상수에 의해서 구성이 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련대수법칙을 활용해서 각각의 배열들을 도출을 하고 그 배열에 적합한 지역을 산출을 하게 됩니다 분련대수법칙을 활용하여 저희는 진리표를 도출을 하였고요 여기서 1은 원인 변수가 분기점 이상으로 큰 값을 받는 경우 0은 분기점 미만으로 작은 값을 갖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총 128개의 배열이 나오게 되었고요 그 이유는 7개의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2에 7승으로 했을 때 총 128개의 배열이 도출되게 됩니다 여기서 실제 사례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일관성 값이 0.9보다 높은 경우에는 소속을 1로 표시를 하였고요 그래서 이러한 조건들 속에서 총 128개의 배열을 모두 보여주는 것은 좀 가속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12개의 배열에 대한 사례들이 속하는 것을 확인을 하면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총 12개의 배열과 그 배열에 속하는 지역들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도시화유가 가장 큰 일반성 값이 가장 높은 맨 위에 있는 배열을 좀 보면요 도시화유가 재정자립도를 제외한 나머지 조건들이 죄송합니다 높은 배열인 많은 온열 질환 환자를 발생시키는 집합에 하위 집합이 될 일관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아, 정북, 경북 그 사례가 가장 많은 지역을 제가 이제 이 세 번째 배열에 대해서 잠깐 하나만 예시를 들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을 분석하는 방법인데요 필요 조건의 검증은 총 두 가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관성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변수 일관성 검증을 통해서 필요 조건을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필요 조건 검증 결과 그 Y의 일관성과 N의 일관성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변수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유의 확률을 검증 기준에서 조금 제외할 경우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온열 질환 환자를 발생시키는 필요 조건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즉 이것을 다르게 해석하면 많은 온열 질환 환자 집합에 소속될 경우 65세 이상 인구는 거의 항상 온열 환자 질환을 발생시키는 필요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충분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온열 환자 질환을 발생시키는 충분 조건에 대한 분석을 진행해본 결과 총 5개의 배열이 충분 조건의 배열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5개의 배열에 대해서 조금 다시 살펴보면요 첫 번째 배열은 폭염일수가 적고 일체고 기온이 높으며 65세 이상 인구가 많고 기초생활수급자가 적고 도시화율이 낮고 재정자리도가 낮고 의료기관 병상수가 적은 배열입니다 이건 충북 지역이 이 배열에 속하게 되고요 경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폭염일수가 많고 일체고 기온이 높으며 65세 이상 인구가 많고 기초생활수급자 수가 적고 도시화율이 낮고 재정자리도가 낮고 의료기관 병상수가 많은 배열입니다 이 배열에 속하는 지역은 경남 지역입니다 밑에 있는 지역을 다 언급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 배열 5개의 배열이 최종적으로 축약과정을 걸치면서 2개의 배열로 축약과정을 걸치게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마지막 2가지 배열이 각각의 온열 질환 환자를 발생시키는 최종적인 충분 조건의 배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배열은 65세 인구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이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낮은 배열을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 배열 같은 경우에는 폭염일수가 많고 일체공기온이 높으며 65세 이상 인구가 많고 도시화율이 낮고 재정자리도는 낮고 의료기관 병상수가 많은 경우입니다 첫 번째 배열이 의미하는 것은 기후변화 노출도가 낮다고 하더라도 65세 인상 인구가 많은 경우라고 한다면 많은 온열 질환 환자가 발생할 수 있는 집합에 포함될 수 있음을 의미를 하고요 두 번째 배열인 경우에는 65세 인상 인구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많이 노출될수록 온열 질환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집합에 포함될 수 있음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로우 커버리지는 여기서 로우 커버리지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설명력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각각의 여기서 두 가지 배열에 대한 것을 제시를 했는데 이 배열에 각각의 16개의 지역이 이 배열에 소속 점수를 갖게 되고요 이 배열에 있는 X축에는 이 배열에 소속 점수를 얘기를 하고요 Y축에는 온열 질환 환자를 퍼지셋 점수로 환산한 0에서 1 사이에 각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는 Y는 X라는 그래프를 그려서 이 밑에 있는 것은 이 분기점을 통과하지 못하는 지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만약에 Y는 X축 위로 모든 지역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Consistency 값이 1로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결과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거 두 가지 배열을 점수로 환산을 해서 제가 한 번 그려보았던 것이었고요 이것도 이제는 다시 두 가지 배열을 분련대수 법칙으로 여기 두 가지 배열에서 최대 값을 갖는 배열을 최종적으로 모델을 선택을 해서 다시 이제는 그 각각의 값들이 최대 값이 달랐기 때문에 Y는 X라는 그래프로 이제 최종 모델을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두 가지 배열의 최종 모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